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요청 테마 중에 백제의 대륙 영토 이야기 해보죠. 허황된 소설이 아니고 실제 정사 사서들의 이야기만을 해볼 겁니다. 정사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정에서 만들거나 조정에서 공인한 사서죠. 즉 존재하는 사서들 중에는 가장 공실력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정사 사서에 백제의 영토가 대륙에 있었다고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사인 송서 97권 동일전 백제 백제국은 본래 고려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열이에 함께 있었다. 그 후 고구려는 요동을 경략했으며 백제는 요설을 경략했고 백제가 다스린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 불렀다. 백제가 요서의 자신들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백제의 요서 경략설 이라는 말이 이런 기록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경략이라는 것은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백제 요서 경략설 이라는 것은 백제가 요서를 다스렸다라는 설 이라는 거죠. 양나라 역사를 다룬 정사 양서 진나라 시대 고구려가 앞서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도 요서 진평 이군을 차지하고 백제 군을 두었다. 요서의 백제 군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남사 역시 정사인 남사도 똑같은 내용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사 사서들에서 그것도 백제 사람들이 남긴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백제가 요서의 일정 지역을 차지했었다. 다스렸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사서들에서 계속 반복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중국 정사 여럿에 백제가 요서의 영토가 있었다고 나와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써 있다는 것 아무도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실제로 써 있으니까. 다만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된 기록일 것이다. 백제가 대륙에 땅이 있었을 리 없다. 오류, 옥이다. 혹은 착각이다. 라고 부정하는 그 기록 부정설이 있고 아니 써 있는데 왜 그걸 어떻게든 억지로 부정하려고 그러냐 대체 왜 그러는데 이런 기록 긍정설도 있습니다. 또 제3설이 있어요. 공평하게 세 가지 다 살펴보죠. 일단 기록 긍정설부터 봅시다. 일단 좀 전 백제가 요서의 영토가 있었다는 기록들을 상당히 지지할 만한 정황의 다른 정사 사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488연자 기록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백제에 쳐들어왔으나 우리 백제에게 패하였다. 역시 정사인 남제서 동남이 열전 백제 위나라 오랑캐가 다시 기병 수십만을 보내어 백제를 쳐서 그 경계에 들어가니 모대, 가, 장수, 사범명 등을 보내어 무리를 거느리고 오랑캐 군대를 습격하여 크게 깨뜨렸다. 여기서 말하는 모대는 당시 백제왕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사범명 등은 백제 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나라가 백제로 기병으로 쳐들어갔다가 패했다는 정사 사서의 기록인데 위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이 위나라는 다들 잘 아시는 북위죠. 북위는 당연히 대륙에 있는 나라죠. 이게 한반도에 있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위가 한반도 안으로 육로로 오는 길은 고구려로 당연히 막혀있죠. 아니면 중간 사이엔 바다고 그럼 북위의 말탄 기병이 어떻게 한반도에 있어야 할 백제로 다이렉트로 백제로 쳐들어가서 붙었다는 기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리적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1. 배 타고 바다 건너 백제로 쳐들어갔다. 근데 아까 쳐들어간 건 기병이라며 말을 배에 싣고 상륙한 다음에 다시 기병을 썼다는 얘긴가? 일단 이게 가능성이란 2. 고구려가 육로 침공 루트를 빌려줬다. 배 타고 갈 거 아니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죠. 날라갈 건 아니니까. 3. 아니면 백제가 대륙에 여기 영토가 있었어서 거기서 붙은 건가? 물리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가능한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짚어봅시다. 뭐가 맞을지 일단 1번 배 타고 바다 건너 한반도로 갔다. 근데 일단 배와 수군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죠. 그냥 기병이 쳐들어갔다. 라고만 나와 있었어요. 바다통에 가려면 상당한 배와 수군이 역시 필수적으로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헤엄쳐서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덩그러니 달랑 기병으로 쳐들어갔다. 라고만 기록이 된 거죠? 왜 배 타고 갔다는 이야기를 굳이 빼고 기병이라고만 남긴 거죠? 만일 그랬다면 기록 쓴 사람이 정말 희한하게 기록을 남긴 건데 1번 배 타고 바다 건너 간 거다라고 주장할 거면 왜 배, 수군 이런 기록이 싹 빠지고 기병이 쳐들어갔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나 이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죠. 그리고 또 설명해야 하는 게 더 있는데 그건 동기입니다. 북위가 대체 왜 그랬냐 왜 엄청난 배까지 동원해서 한반도로 바다 건너 쳐들어 갔었어야 했나 북위가 선비족이 만든 나라예요. 말 타고 뛰어다니는 북방 기마민족이 만든 국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북방 기마민족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배를 장만해서 배 타고 한반도로 쳐들어갔다. 그런 자기들 성향하고 맞지도 않는 대투자, 대규모 원거리 대원정을 왜 했죠? 북위가 당시 중국 대륙을 다 한나라 당나라처럼 통일했던 것도 아니고 당시에 중국 대륙 남쪽에 다른 나라 경쟁자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말 타고 다니던 애들이 밑도 끝도 없이 엄청난 배를 장만해서 저 먼 바다 건너 한반도로 쳐들어간다. 왜? 대체 왜? 그랬냐를 설명해야죠. 배 타고 가서 한반도에서 붙은 거다 라고 주장할 거면 왜 배, 수군 등 동원 기록이 쏙 빠져있고 기병이 쳐들어갔다 라고만 되어 있나 북방 기마민족 국가가 당시 중국 대륙 내 남쪽의 경쟁자도 있었는데 갑자기 왜 배 타고 한반도로 쳐들어갔나 1번이라고 할 거면 이 두 가지를 클리어하게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 보죠. 고구려가 육로 침공 루트를 빌려줬다. 내어줬다. 그런데 이건 고구려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남의 나라 군대를 왜 내 나라 중심부를 쑥 통과하게 해줍니까? 고구려 통과해서 백제해로 가려면 고구려의 최중추부를 통과해서 쭉 가야 할 텐데 고구려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고구려 영토를 통과해서 갔다는 기록도 역시 전혀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냥 백제로 백제로 기병이 쳐들어갔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기록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제3설 이거 백제 영토가 대륙에 있었다면 그러한 물리적 기록적 모순은 싹 사라집니다. 특히 이 가정에 따르면 아까 정사 사서들 여러 곳에 백제가 요서 즉 대륙의 영토가 있었다는 내용하고 이 북위의 기병 침공 묘사 전황 기록이 상호간에 상황적 정황적 교차 검증이 됩니다. 서로서로가 얘기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요서의 영토가 있었다는 기록과 기병으로 북위가 백제로 쳐들어가서 직접 붙었다 라는 내용 크로스 교차 검증 요서 쪽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 땅이 유지가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단지 존재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북은 나라하고 기병으로 붙었다 라고 까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차적 정황적 매칭을 토대로 어느 정도 유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백제가 요서의 영토가 있었다 라고 하는 요서 경락설 긍정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억측이나 가정 환상 소설 이런 것 없이 실제 정사 사서에 나온 기록을 지극히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이러한 교차적 기록들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요서의 영토가 있었을 리 없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같이 살펴보죠. 일단 주로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고 나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사서가 송서 양서 이런 사서들인데 이게 주로 중국 남쪽에 존재했던 나라 역사를 다루는 사서들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 입장에선 요서가 본인들 땅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쫙 위쪽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남의 나라에서의 일을 쓴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믿을 수 없다 이게 반론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정작 북쪽인 북위의 역사를 다루는 사서에는 백제가 요서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쪽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먼 남쪽 나라들 사서에만 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냐는 거죠. 또 남쪽 나라들이 북쪽 국가에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이 있었으므로 그쪽을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이런 식으로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북위가 백제 영토로 기병으로 쳐들어갔다 등등 상당히 디테일한 전황 묘사를 기록하고 교차 검증되고 있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그걸 오류로 기록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해요 삼국사기 488년 위나라가 백제로 쳐들어왔으나 백제가 격파하였다라는 기록 남제서에선 490년에 격파했다고 나와요 또 남제서에 495년 백제 왕이 보낸 서신 기록이 나옵니다 서신 백제가 보낸 거예요 지난 490년에 험륜 북방 오랑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백제 땅에 깊숙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백제가 사범명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거꾸로 쳐서 밤에 번개처럼 기습 공격하니 그들이 당황하여 마치 바단물이 들끓듯 붕괴되었다 지금 490년에 북위를 상대로 완성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몇 년 후에 다시 꺼내는 건데 490년에 격파했다는 실제 기록이 있었고 그리고 495년에 보낸 편지에서 그 내용이 또 한 번 언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전부 두 차례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착각이나 실수로 잘못 기재된 일이겠느냐 정말 백제가 북위 위나라 육군을 격파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록 믿는 책에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걸 정황상 도저히 못 믿겠다로 부정하는 의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보내진 백제의 그 편지 오히려 그걸 토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선 백제의 허장성세 거짓말 편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의 강함을 과시하여 외교적 득을 보려는 의도로 존재하지도 않는 일을 창작해서 백제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설이죠 또 이런 근거도 이야기하는 게 백제가 당시에 북위하고 그렇게 붙어서 이겼을 힘이 있었을 리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 근거로는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처참하게 패해 죽게 된 게 475년인데 거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대타격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490년이면 475에서 불과 15년 만에 북위 대군을 그렇게 처참하게 격파할 정도의 힘을 어떻게 백제가 다시 발휘할 수 있었겠느냐 정황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하물며 바다 건너에서의 대결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정황상 못 믿겠다 설에서 더 나아가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북위가 백제로 쳐들어왔다는 이 기록의 진짜 실체는 당시 백제로 쳐들어왔던 건 북위가 아니라 실제로는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백제로 쳐들어와 그래서 붙었던 거다 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고구려하고 백제가 붙은 건데 실수 혹은 오해 착각 등으로 북위랑 붙은 것으로 오류 기록이 남게 되었다는 설이죠 아니 정사인 남제서에 분명히 위나라가 백제로 쳐들어갔다고 정확히 써있는데 뭔 소리야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신에 보면 5년 뒤에 보냈던 거 지난 490년에 험륜이 쳐들어왔다 이 쳐들어온 존재를 험륜이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이게 북방 유목민족을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일단 서신에서 위나라가 아니라 험륜 북방 오랑캐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쳐들어온 게 북위가 아니라 역시 북쪽 위치에서 말타고 뛰어다니는 고구려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고구려가 쳐들어온 거면 백제의 대륙 영토가 없어도 고구려 백제는 육로로 붙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일단 백제 고구려 대결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삼국사기의 경우 4파 8년 대놓고 위나라 북위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490년에 고구려가 백제로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없다는 거죠 백제 본기에도 고구려 본기에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 대규모 충돌이 어떻게 삼국사기에서 모조리 빠질 수가 있느냐 더 작은 충돌도 이 두 나라 대결은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인데 490년은 없고 삼국사기 494년 고구려와 신라가 살수벌판에서 싸웠다 이에 백제가 신라를 삼천병사를 보내 구원하였다 이거는 백제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고구려가 신라랑 붙은 건데 거기에 백제가 신라를 구원하러 간 거니까 시기도 안 맞고 연도도 안 맞고 내용도 전혀 다르죠 삼국사기 495년 8월 고구려가 백제로 쳐들어왔다 백제가 신라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구원군이 고구려 병사가 물러났다 이거는 고구려가 백제 쳐들어온 거긴 한데 내용이 또 전혀 다르죠 백제가 물리친 게 아니라 신라 구원군이 와서 고구려가 퇴각했다는 거니까 여하튼 쳐들어왔다는 그 오랑키 험륜이 사실은 고구려였다 북위가 아니고 이런 설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북위랑 백제가 아예 안 붙었다라는 건데 반면 북위 백제가 붙기는 붙었는데 백제 대륙 영토에서 붙은 게 아니라 북위가 바다를 통해서 한반도 백제로 쳐들어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까 백제에서 남제로 보낸 그 서신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못갔나 전유군공 우발대방 못갔나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백제 장수인데요 못갔나라는 장수가 앞서 대방을 쳐서 빼앗은 공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럼 못갔나가 쳐서 빼앗은 대방이 뭐냐는 건데 이 방자가 그 방주 방 즉 배를 뜻하는 거예요 해서 이걸 배를 쳐서 빼앗았다 배를 쳐부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북위가 바다 건너올 때 썼던 그 배를 쳐서 빼앗았다는 얘기 아니냐 라는 설이 있는 거죠 즉 북위가 배를 썼다는 증거다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고 또 아예 북위랑 안 붙었다 사실 고구려랑 붙었던 거다 라고 보는 설에서는 고구려가 육해군을 함께 동원해서 이렇게 쳐들어간 걸 백제가 격파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백제와 고구려의 대결은 어느 사서보다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에 490년 당시 이런 대결을 고구려 백제가 펼쳤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제가 당시 대륙 영토가 있었을 리 없고 바다 건너 대륙에서 북위 대군을 그렇게 격파할 수 있었을 턱이 없다 라고 정황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사실 고구려랑 붙은 게 오해가 난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록들 못 믿겠다 설의 또 다른 근거 비록 사서의 백제가 다스렸다는 기록은 있다 그건 인정하지만 해당 거기 지역에서 그곳이 백제 영토였다고 하는 고고학적 발굴이 전혀 없다 또 이런 근거를 얘기하기도 해요 신라 수도가 경주에 있었다 이건 문원과 함께 수많은 유적들로 증명이 되는 건데 백제 대륙 영토에는 거기가 백제 땅이었다는 걸 증명할 만한 유물 유적 하나도 없지 않느냐 라는 거죠 또 문원사료 중에 양직공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백제 요서 경략서를 부정하는 백제 요서의 땅 없었다라는 걸 증빙하는 엄청난 증거다 이런 얘기가 한때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양직공도라는 거는 양나라에 찾아온 외국인 사저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자로 해설도 써놓은 그런 건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진나라 말기 고구려가 일찍이 요동을 경락하자 낭랑도 요서 진평인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건데요 아까 정사 사서들의 요서 진평인을 백제가 차지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백제가 아니라 낭랑이 요서 진평인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내용대로라면 백제가 요서에 진출했다는 설을 부정하는 의견 측에서는 그야말로 유레카 였다는 겁니다 봐라 요서를 차지했던 건 백제가 아니라 사실 낭랑이었던 거다 낭랑을 백제하고 혼동한 거다 사실은 다 백제가 아니라 다 낭랑이었다 라는 반론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정사 사서들을 너무 대놓고 백제가 차지했다 다스렸다 하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고심이었던 부정론에서 이를 토대로 한때 분위기가 꽤 고향되었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역발론이 나오게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건 오히려 백제가 요서를 한때 차지했었다는 기록을 또 한 번 교차 검증해주는 사료에 불과하다 라는 반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해석을 너무 잘못한 거다 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진나라 말기 구려 고구려가 일찍에 요동을 경락하자 낭랑도 요서에 있었다 요서 진평은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진나라 말기 고구려가 요동 낭랑을 차지해 다스리자 백제 역시 요서 진평은에 있게 되었다 차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끊느냐 여기서 끊느냐의 차이인데요 예전에 제가 광개터 대왕릉 비문 해석할 때가 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위 같은 경우는 요동 낭랑이 있는데 요동 다음을 끊어서 고구려가 요동을 다스렸다 그리고 낭랑이 요서 진평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 같은 경우는 요동 낭랑 까지로 끊어서 거기까지로 끊어서 고구려가 요동 낭랑을 다스렸다 라고 끊어지는 거죠 의미가 요소 차이가 이해가 가시죠 백제가 요서를 다스렸다는 걸 부정하는 측에서는 위해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서에 있었던 건 백제가 아니고 낭랑이다 요동 다음에 끊어지고 낭랑이 요서를 차지한 주체다 라는 거고 반면에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양직공도 이 내용 나오는 게 백제에 대한 부분 즉 백제의 챕터예요 당연히 백제 챕터니까 여기로 끊고 요동 낭랑으로 끊고 전체적 주호를 백제로 보고 고구려가 요동 낭랑을 차지한 거고 백제가 요서 진평에 있었다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반론을 반대편에서 펴는 거죠 고구려가 요동 낭랑을 차지했고 백제도 요서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예전 광개토대왕릉 비문에서도 제가 딱 그 부분에만 메몰되면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앞뒤 요거의 앞뒤 문장을 보면 진실이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앞부분까지 해서 문장이 이거거든요 요기 요거 앞부분이 뭐냐면 백제는 원래 마한의 물이었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의 1번 2번 해석을 각각 그 앞부분 백제는 마한의 물이었는데 라고 붙여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1번은 백제는 마한의 물이었는데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을 다스리게 되자 낭랑도 요서에 있게 되었다 2번을 붙여보면 백제는 마한의 물이었는데 백제는 마한의 물이었는데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 낭랑을 다스리게 되자 백제도 요서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 해석이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하겠느냐 1번 문장 1번 문장 이 문장이 말이 잘 연결이 됩니까 이게 백제는 마한의 물이었는데 고구려가 요동을 다스리게 되자 이렇게 가는 건데 갑자기 낭랑이 요서에 있게 되었다 아니 시작을 백제라는 말로 시작해 놓고선 갑자기 낭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낭랑 뒤에 나오는 이 글자가 또 역자거든요 뭐뭐 또 뭐뭐 또한 뭐뭐도 역시 그런 의미의 글자입니다 백제는 원래 이랬는데 백제는 마한의 물이었는데 고구려가 뭐뭐 해서 백제도 역시 뭐뭐 했다 이렇게 되어야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 백제는 원래 이랬는데 고구려가 뭐뭐 해서 낭랑 역시도 뭐했다 이렇게 간다고 문장이 누가 봐도 더 자연스러운 건 이번 문장이죠 실제로 고구려가 낭랑을 쳐부수었다는 것 역시도 삼국사기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고구려가 낭랑 쳐부수었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한국사기에 나오는 거 즉 2번 해석은 교차검증도 되는 거죠 백제 요서 경락설 부정론에서 우와 하고 대환을 올렸던 1번 해석과는 달리 2번 해석 고구려가 요동 낭랑을 차지하고 백제가 요서 차지했다 가 만일 맞는 거라면 이거는 백제가 요서를 진출했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질 못하죠 오히려 지지를 하면 했지 정리해보면 백제 일부 영토 대륙에 있었다 설 많은 여러 정사 사서들 하물며 백제 사서도 아니고 다른 나라인 중국 나라들의 사서에서 백제 영토가 요서에 있었다고 나오고 있다 또 백제가 대륙에 있던 나라인 북위하고 육전으로 붙었다는 기록도 있다 라는 거고 백제 영토가 대륙에 전혀 없었다 설은 당시 백제가 그럴 능력이나 힘이 있었을 리 없다 백제가 장수왕에게 처참히 박살난 후 십몇 년 후에 북위를 격파했다는 건 정황상 말이 안 된다 북위가 아니라 사실은 고구려랑 붙었던 것인데 오해로 오류가 난 것이다 대륙 지역에서 백제가 거기를 다스렸다는 고고학적 발굴이 없다 주로 남쪽 나라들 사서에 나온 거라서 정확한 실상을 몰랐을 것이기에 믿기 어렵고 남쪽 나라들이 라이벌이었던 북쪽 나라 깎아내리기 위해 기재한 것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라는 반론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뭐가 더 타당하다고 보이십니까 근데 제 3설도 있어요 3설은 병력으로 가서 점령했거나 정치적 지배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백제인 집단 거주지 혹은 상업적 진출기지 같은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일종의 코리아타운 같은 백제타운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백제 상업 종사자들 중심으로 백제인들 대규모 거주타운 일종의 절충설이죠 현실적으로 백제가 거기를 다스리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반대설과 그런데 또 대놓고 너무 확연히 백제가 요소를 다스렸다라고 정사에 기록은 되어 있으니까 양쪽을 다 충족시키는 즉 백제인 거주타운 정도였는데 그게 점령, 차지, 다스림 이런 식으로 좀 와전되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절충설도 당연히 단점이 있는 게 근데 그러면 그냥 상인들 모여 살고 장사하고 거주하고 그런 성격의 곳인데 왜 북위가 대규모 기병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지? 이건 또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게 거주타운 상업기지설의 약점인데 그래서 이 설은 북위랑 붙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고구려랑 붙었던 건데 오해로 와전된 것이다 라는 설과 콜라보를 좀 이루기도 하죠 이 상업거주설의 약점을 조금 상세한 채 사설도 있는데 그건 바로 용병설이 있습니다 백제가 용병으로 대륙에 참전하러 갔었다라는 것이죠 용병설이면 북위랑 한판 붙은 게 설명이 되긴 되죠 동기가 정리하면 정말 영토 거기 있었다 전혀 아니다 백제 대륙 영토 전혀 없었고 기록은 다 오류나 오해다 상업적 기지 백제인들이 대규모 거주타운 정도였다 백제가 용병으로 참가했던 거다 각각의 주장 근거들은 쭉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꼭 뭐가 맞다 강요는 안 할 테니 직접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제 대륙 영토 왜 이런 허황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꼭 나올 텐데 근데 소설은 오늘 내용에서는 전혀 없었죠 오로지 정사 사서 실제 기록과 그에 대한 찬반 양쪽의 논리적 접근들만을 공평하고 균형있게 소개한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신라나 백제 수도가 아예 대륙에 있었다는 무슨 대륙백제설 대륙신라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도가 대륙에 있겠어요 말이 안 된 얘기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정사 사서의 요소 지역에 일부 영토가 있었다는 기록을 보여드리고 그에 대한 반론 부정설도 공평하게 다 소개해드린 겁니다 거의 공중파 방송을 능가하는 너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의 소개인 것이죠 이런 주제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역사를 치우치는 관점에서 봐서 안 된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건 적반하장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라는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다잉 메시지를 남겼어요 범인은 마이크까지만 쓰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 친구 중에 마이클이라고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마이클 이상하죠 근데 수사관이 마이클에 대한 평소 고정관령이 너무 좋아 마이클 사람 너무 착한 것 같아 야 마이클이 얼마나 착한데 그랬을 리 없어 그럴 사람 아니야 뭐 글자가 써있다고 뭐가 중요해 정황적으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되죠 아무리 정황상 아닌 것 같아도 정황은 정황이고 우리가 마이클에 대해 뭘 합니까 가족끼리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써있으면 일단 불러서 조사는 해봐야죠 내가 다 안다 그럴 수 있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마라 나만 정답이고 내 생각 이외의 거는 다 왜곡이다 알긴 뭘 합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본 것도 아니면서 A. 마이클이라고 써있는 것 마이클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요 B. 야 이상하단 말도 하지마 너 뭐야 소설 쓰는 거야 아니요 소설이 아니고 써있잖아요 마이클이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요 좀 더 마이클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가 이상해 마이클 얘기하지도 마 마이클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황적으로 말도 안 되니까 절대 얘기 꺼내지도 마 알아볼 필요도 없어 더 이끌으면 너 이상한 거야 알았어 자꾸 의도를 가지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이 A, B 대화에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알아보지 않은 A입니까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말라는 B입니까 보다 객관적인 건 A예요 B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B가 내가 오히려 객관이다 A 네가 의도를 가지지 마라 이러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인 것이죠 써 있는데 생각도 해보지 말라는 게 그게 오히려 무언가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상한 B형사처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손으로 그냥 스스로 목숨을 거둔 건데 마이클이 평소에 얄미워 써서 그냥 써봤을 수도 있고 즉 써있다고 꼭 범인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긴 있죠 다만 그냥 괜히 썼을 가능성도 있으니 마이클은 그럴 수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니니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말도 꺼내지도 마라 라고 하면 그거는 맞는 수사법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슨 타임머신 타고 가봤던 것도 아니고 야 그랬을 리 없어 말이 돼? 뭘 생각해? 그런 걸 이러지 말고 정사 기록이 있으니 한번 생각은 해보자 물론 그게 오류나 오해로 인한 잘못된 기록일 수도 있으니 그쪽 주장도 같이 살펴봅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평 객관적으로 양쪽 주장을 다 소개드린 것이고요 백제 요소 경락설이 무조건 맞다라는 주장을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너무나 공정한 포지션의 방송인 것이죠 요청 템하셔서 다뤄보았고 역사 말고 다른 것도 요청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